아, 지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동요를 신나게 부르는 시간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노래를 부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동요를 함께 부르는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전부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앞뒷장으로 정말 악보를 실어놨는데 입자가 조그맣게 나와서 기야만 합니다. 잘 보시고요. 지금 저희도 순서에 있는대로 겨울나무, 구두발자국, 겨울판, 그리고 실버벨, 징글벨,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렇게 6곡을 쭉 본거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쭉 보시는거에요. 아셨죠? 대답 크게 해주세요. 아셨죠? 예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1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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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